현빈와 송희진 결혼 후 러요드 생후妻子 황윤消息 준爸爸 현빈, 신천 만당 16일 출시电影发布회 현빈씨 여러가지로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? 그 변화 이후에 처음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작품인데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인해서 뭔가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오히려 기대를 하거나 걱정을 하는 부분은 원이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이상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지점이 있고 또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관객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보여질지에 대한 거가 더 큰 거 같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큰 거 같습니다 1편에서는 항상 9방만 봤던 백수 처제였다가 이제는 집에서 뷰티 유튜버를 하면서 직업을 얻게 된 변화가 가장 크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변화라고 한다면 천령이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또 새로운 등장하는 잭이라는 인물에게 또 마음을 나눠주게 되면서 혼자서 스스로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압박감이라는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더 이런 공조 라는 작품에서는 너무나도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? 든든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코미디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민영이로서의 민영이의 매력을 보여야겠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공조2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